OK. AL 13 할 차례 내요. 스피킹. 또 안 냈어요. 네. 내세요. 네. 단어, 앵력, 셔플. OK. 그래서 이 친구가 모여서 낸 소리는? UNDER UNDER 셋. 그리고 색깔 바꿔야겠네. 셋 하나 하나 셋 하나. 얘가 UNDER. 하나씩? 어 어 느 드 드 어 어 어 어 합쳐서? UNDER 똑바로 둘이? 어 UNDER 유는? 유우어 유우어 중에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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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다 합쳐서? UNDER UNDER E E R OK 합쳐서? UNDER UNDER OK 그래서 한번 읽어보세요. UNDER THE BED UNDER THE BED UNDER THE BED 뭔 뜻이야? 어 아 아 제 그거 아니야? 침대 아래 있어. 그렇죠. 침대 밑에 있단 아니구요. 침대 밑에 어디에? 나는 신용사에 대한 생각입니다. 아 이번엔 북한 시작이네? 응 OK 좋고요. 계속해서 다음 녀석 그래서 소리는 어떤 소리네요? U U U ok U 엄브레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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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엄브레일러 쓰기 U-M-P-R-E-L-L-A 소리 엄브레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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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대수 소리 베이스 베이스 하나씩 v 합쳐서 V1 V1 An 에이 에 아 에 엘 에이 메뉴로 아 s 근데 이유는 끝에 오는 E가 소리가 나지 않기 때문이고 건너 건너 집에 가서 이름 물어봤다 글자 이름은 A, E 그리고 S는 S, C, Z 중에서 S, S 그래서 다 합쳐서 좀 기다려 V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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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VASE 쓰기 V, A, S, E V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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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계속 계속 이녀석이 내는 소리는 VAST VAST 하나, 셋, 둘, 하나 하나씩 VV 자 윗니가 아래 입술을 스칩니다 V V V V 자, 얘가 내는 소리 또는 얘가 내는 소리 윗니가 아래 입술을 스칩니다 V V V V 자, 선생님 뭘 가르치면서 소리 내는지 보세요 V V V V V 소리내는 방법은 똑같아 V V V 그 다음에 E는 에 에 S는 無 S T는 T V Vest OK, 그래서 이는 E, A 에 E, A, A S는 S S S V VEST VEST 뜻은? 조끼 조끼 VEST 쓰기 V E S T 소리 VEST 오케이, 다음 표수에서 소리 VAN 하나씩 V E E N VE N VE N VE N VE N VE N 뜻은 봉고차같은거 스타렉스같은차를 VE N 스타렉스 뭔지 알지? 스타리아 유치원 통역차같은거 있지 그런걸 VE N이라고 해요 정확하게는 조금 다르긴하지만 비슷하다고 생각하시구요 신으로 dot VE N VE N I VE N VE N VE N 티거 되는거에요? 티거? 티거! 티거야? 타이거야? 타이거 타이거는 될라 그러면 아이가 무슨 소리를 내고 있어야 돼? 가지고 있는 소리 중에 아이? 그래! 아이 됐잖아! 그래서 여기까지 소리 타이! 타이! 지는? 그! 그! 이는? 어! 어! 알은? 어! 치는? A 는? 이. 어? 의. 어! 이의 어? 그래서 여기까지 소리 타이! 죄? く어! picture g cuma 이의 leer 어? 어!zug해서 R은? 어! ㅇ건 hij는? 걸! 다 앞서서 Всё어? 타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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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랑이답게 타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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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소리 타이거 아 잠깐만 선생님 잘못했네 오케이 그래서 소리 타이거 타이거 쓰기 T-I-G-E-R 소리 타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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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계속해서 소리 텐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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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기 T-E-N-T 그래서 E는 E-A 업 중에서 에 텐트 오케이 계속해서 소리 업 오케이 그래서 얘 셋 하나 얘는 어 어 F-F U는 U 아니 U-U 어 중에서 어 뜻은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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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쓰기 U-P 우리 학원 이름이네 어드 탓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소리 탁 탁 하나씩 T-T T-A 아 F-F 합쳐서 탁 O는 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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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O 중에서 A 오케이 내 이름을 불러줘 1번 대표 소리 2번 대표 소리 2번 대표 소리 2번 대표 소리 2번 대표 소리 영국 사람들은 톱이라고도 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탑 영국 사람들은 톱 톱 오케이 쓰기 시험친구 한번 볼까요 어 하나 틀렸어요 오케이 하나 틀렸으니깐 아마도 잠깐만요 탁 탁 탁 언더 음브라우러 업 베스트 탁 탁 탁 고쳐서 제출하세요 그 다음에